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이들의 경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데 아플까 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중3 때 쌍꺼풀 수술을 했었는데 그 수술 침대에 누워서 저에게 아빠 피 안나게 해주세요 흑흑 하고 우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통증을 의학적으로 정의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피부조직 손상이 말초신경을 건들면 이 노란 실타래와 같은 감각신경이 척수로 들어가고 이 척추신경에서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되어 통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 감각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 즉 A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 B는 브르르르 하는 그런 진동을 느끼는 신경 C는 그 얼만큼 이렇게 눌리는가 그 압박 압력을 재는 신경 D는 뜨겁고 차갑고를 느끼는 신경 등이 각각 따로따로 있겠습니다 이는 혀에서도 맛을 느끼는 미각 세포가 따로 있어서 단맛이 나는 설탕을 그 본래의 단맛을 느끼는 혀끝이 아닌 혀의 가장자리나 혀의 안쪽에 닿게 하면 단맛을 전혀 못 느끼는 것과 같이 만약 A의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못에 찔린다고 한다면 무언가가 피부에 들어오는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치과에 가면 이렇게 잇몸에 국소마취제를 맞게 되는데 그러면 통증은 없어지지만서도 드룩드룩 사각사각하는 그 느낌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리더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가 그 왼쪽 A번에 통증신경은 마비를 시키는 반면에 B, C, D에 무르르하는 진동을 느끼는 신경이라든가 압력을 감지하는 신경은 마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수술 중에 선생님 다 느껴져요? 이거 정상인가요?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혹시 아프신가요? 하고 물어보면 아프진 않은데 아플까봐 겁이 나요 흑흑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신경을 다 마비시키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전혀 느끼지 않고자 하신다면 이 오른쪽 위에 그 대내 피지를 마비시키는 그 전신마취로 해야 하겠는데요 이는 코수술 중에서도 가슴 능연고를 채취한다던가 가슴 확대 수술 혹은 안면윤각 뼈 수술을 할 때 적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뼈를 깎는 통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뼈 자체에는 방금 말씀드린 통증신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뼈가 긁힌다고 잘린다고 해서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뼈가 부러졌을 때 어마무시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에 그 통증신경이 풍부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뼈가 부러지면서 골막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뼈가 아픈 것이 아니라 골막이 아픈 것이 되겠는데요 안면윤각 수술은 골막 아래에서 뼈를 절삭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통증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가슴 확대술은 대표적으로 아픈 성형 수술이었습니다만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보형물이 빨간 대흉근 그 아래쪽에 있는 경우 늑골하고 좀 가까워서 좀 더 통증이 있다고 하구요 오른쪽과 같이 근육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성형을 받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 위로 대흉근이나 뭐 이런 그 조직들이 패딩이 되는 조직이 많을수록 부작용이나 티가 나는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또 나기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형 수술에서의 그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마취 주사를 놓느라고 그 주사바늘이 피부를 찌르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아파하고 뭐 여성은 좀 갠알프고 남성은 막 이렇게 우락우락하니깐 남성이 더 용기있게 더 참을 것 같지만 아 제가 한 26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를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엄살이 많고 많이 통증을 느껴하는데 그리고 또 출산을 해본 여성보다는 그런 산통을 느껴보지 못한 미성년 여성이 더 통증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여성은 그 월경이라는 그 통증에 그 매달 단련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남성은 그런 통증을 뭐 느끼거나 뭐 참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아주 조그만 통증에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경향이 있구요 또 출산 경험 여부에 따라 미성년 여성이 아파하는 정도 하고 출산을 해본 여성이 아파하는 정도 하고 다른 것도 통증을 겪어본 경험의 유무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